연습 좀 합시다 여기 이준이가 해야겠어요 생일이 좋아할게요 양도 뽑으라고 원래 양도 뽑으라고 웨이크하면서 뽑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고지 말해주세요 볼펜 보셨어요? 아니요 네 여기 아 여기 두 번째 2 3 2 정광씨 파이팅입니다 태곤 파이팅이에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아..정말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뭐하는 거야?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 고등학교다 같이 다니시나요? 아 정말 힘들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시는거에요 왜 참 고요? 네 손계시면 되죠? 여러분 고등학교다 같이 다니시는거 안녕 내 신비 오늘 신비였잖아 본인 신비 봤어 잘 봤어 나도 잘 봤어 이름이 열심히 씁니다 진짜 이름이 무슨 관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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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이파트 보니까 사베베르 땅 땅같은 색이에요 처음 밍밍요 두번째 형 어